미국 최고 핵 전문가가 한국의 핵무기를 확보하면 미국은 결코 이를 용인할 것이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선호하는 북한이 한국을 더욱 진지한 태도로 대하게끔 만들 수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고단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가능성을 종족 제기하기도 했지만 한국의 핵무기를 확보하면 미국 정부가 이를 용인할 것이라는 리얼 버라이어트한 발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얘는 브루킹 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자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이었던 로버트 아이온 특보가 한 말인데요. 그는 16일부터 17일까지 세종 연구소 주체로 열리는 2022년 한미 핵 전략 포럼에서 발표할 내용을 언론에 미리 공개했습니다. 브루킹 연구소는 영국 채더마우스와 미국 카나기 재단과 함께 세계 최고 싱크탱크로 명성이 자자한 곳입니다. 진보적 성향의 브루킹 연구소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 연구소 포럼 일정을 보면 아이온 수석 연구원은 오는 17일 토요일 오후 1시 15분부터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합니다. 브루킹 연구소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그의 이력을 살펴봤습니다. 미국 코넬대를 졸업하고 프리스턴대학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 후 아이온은 33년간 미 국무부에서 비확산 군축 담당을 맡았습니다. 그는 1972년부터 2001년까지 미 국무부 정책기획관 비확산 담당 창업을 맡았고 이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무부 비확산 및 군비통제 특별 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29년 경력에 특별 보좌관 4년을 더해 33년간 군수 통제 및 핵 문제만 담당한 미국 최고 전문가입니다. 즉 미국 대통령도 그의 말을 귀 기울일 정도로 그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인데 실제로 아이온 전 특보는 오마바 행정부 때 대북 제재를 주도한 인물로 과거 한국 핵무장의 강경 반대 입장을 폈습니다. 그런 그가 앞서 말한 한국 핵무장을 하면 미국 정부가 용인할 것이라는 발언은 이전과는 매우 다른 성격인 것이죠. 따라서 오는 17일 토요일 1시 그의 주제 발표에 국내 정치 군사 외교 전문가들의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아이온은 미리 공개한 발표문에서 핵무장화 결정은 순전히 한국인이 내릴 수 있는 자조적인 선택이지만 주요 안보 동반자인 미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주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전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을 존중하는 유연한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아이온 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현실적 냉정한 조언도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안보 딜레마에는 이상적 해결책이 없다며 한국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할 것이며 얻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이온은 핵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한미 동맹 변질, 한중관계 손상, 일본의 핵무장 족발 같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핵무장은 선택사항이지만 이후 책임은 분명히 가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 역시 한국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지금까지 증명해왔던 것보다 더 큰 유연성을 보이고 한국이 확장된 억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핵 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자기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는데요. 지금처럼 한국 내 불고 있는 핵무장론에 대해 설마설마하면서 팔짱 끼고 있다가는 한국이 주도세도 모르게 핵을 보유할 수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한국의 욕구를 채워줘야 한다는 바람입니다. 아이온은 확장 억제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격차를 해소하거나 최선으로 좁히면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북한 위협을 다루기 위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옵션의 매력도 줄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아이온은 지난 2017년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핵무장 의지를 꺾기 위해선 미국이 더욱 위원하고 전략 자산을 영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브루킹 연구소에 올라온 그의 논문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경고하면서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핵 능력에 대한 관심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계획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거나 한국은 계획 과정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거나 미국의 특정 전략 자산을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5년 전에는 한국의 핵무장 의지 자체를 꺾자고 한 것인데 지금 발언과는 사뭇 다릅니다. 아이온이 주장하는 영구적 배치가 당시에는 물론 핵 잠수함, 전략폭고기 같은 재래식 무기로 해석됩니다. 이에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가 유연한 입장을, 보인 배경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최고 핵 전문가 입장 변화 시그널이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 핵무장 무취적 승인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핵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지부진한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개발만이라도 승인을 해줬으면 합니다. 아이유도 아닌 아이온, 그는 이번 포럼에서 어떤 말을 할까요? 지금까지 이슈벨이었습니다.